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미국의 영적 심리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헤이는 화근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화근이 왜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그럼 그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별로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가질 수 없고 저것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즐겁고 충실한 삶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인생의 비밀을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죠. 이 도구들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입니다. 저는 당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화건의 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건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매우 부정적이며 우리에게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지도 않고 있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화건은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변화의 시작점인 거죠. 화건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없애거나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도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말하는 모든 말은 화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혼잣말은 화건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화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당신은 모든 단어와 모든 생각으로 당신의 인생 경험을 화건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단지 당신이 어렸을 때 배운 습관적인 사고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 중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생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화건은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죠. 토양이 척박하면 생장도 더딥니다. 땅이 비옥하면 당연히 결실도 풍요롭습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생각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화건은 더 빨리 작용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너무 간단하고 할 만하지 않나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겠다고 선택하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생각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이 살아온 유일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좋게 느끼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요롭고 재미있는 미래의 순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분은 어떠한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기분이 나쁜가요? 당신의 현재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고 싶으신가요? 더 나은 생각에 닿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당신이 선택한 생각은 당신이 인생에서 얻을 것들입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나요? 사랑, 공감, 감사, 즐거웠던 경험 기억하기,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는 좋은 일에 대한 생각, 살아있음에 기뻐하기, 사랑으로 축복하기, 이 순간을 즐기고 내일을 기대하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진술은 당신이 현재 사용하는 단어들에 의해 현재의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매우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순간 당신 은행 장고는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토양에서 씨앗은 훨씬 빨리 자라기 마련입니다. 항상 현재 시제로 확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무엇 무엇입니다. 라고요. 나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무엇 무엇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계속해서 미래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과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말과 생각대로 가져다 줍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생각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것을 밀어냅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확언에 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형편없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정말 끔찍한 확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상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인생이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했던 그 생각이 형편없는 것이죠. 당신의 한계를 논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빈약한 인간관계, 문제들, 질병, 가난 등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은 그 문제들을 제자리에 뿌리 박히게 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의식, 우리 자신의 생각의 법칙 아래에 있으며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특정한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과정을 바꿀 때 당신 삶의 모든 것 또한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물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보고 당신은 경이로움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비난은 또 다른 부정적인 확언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발견했을 때 내가 또 이전 습관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대체할 긍정적인 생각을 찾으세요. 가능한 한 기분이 좋아지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때 당신의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